아유, 귀엽다. 글쎄, 굉장히 뭐 많이 차이는 것 같더니 달랑 두 개네요. 시리얼하고. 스크램블. 혼자 살 때는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. 누군가 옆에서 맛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. 양가 가야겠네. 너 밥 있잖아. 왜 내 거 보고 있어. 아유, 귀엽다. 안 줘. 이름이 뭐예요? 부기. 부기. 부기, 부기. 한국에서는 집도 좁고 이렇게 팍팍하잖아요. 어떤 것 같으세요? 제가 미국에서는 이충집에 있었고 차도 두 개 있었고. 잘 사셨네요. 지하 방만 해도 이거의 한 열 배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집이. 집이 작던 말은 되게 쓸모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되게 편리해요. 생각할 것도 없고 보험 많이 들 것도 없고. 마음이 훨씬 더. 마음이 훨씬 더.